너가 원하는 대로 남을 바꾸려고 해 왜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해 그렇다고 관심 끊는 건 사랑이 아니지 정말 사랑한다면 자꾸 생각나겠지 내가 얼마 버는지 가진 게 얼마짜리인지 그런 건 가십거리지 사랑은 아니지 너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면 원하는지 정말 사랑한다면 그게 궁금하겠지 그건 사랑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내가 바란 게 아니야 그렇게 날 대하지 마 그건 사랑이 아니야 장난하지 마 네가 맞는 게 아니야 우린 다른 거니까 너무 이기적이야 너의 호의는 내가 불편하게 느끼고 있으면 그건 착한 척을 아는 것일 뿐 내가 불쾌하게 느끼고 있으면 친절 바라면 너도 역시 그런 행동해야지 주고받지 난 이런 사람이야 So what 존중해야지 서로가 바라지 않아 너가 몰라준대도 만약 알아준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감정의 파도가 물껴칠 때도 날 받아준다면 아마 잊지 못할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내가 바란 게 아니야 그렇게 날 대하지 마 그건 사랑이 아니야 장난하지 마 네가 맞는 게 아니야 우린 다른 거니까 이제 다 털어버리고 싶어 꺼져버려다 비켜 떠올리기가 싫어서 난 멀리 떨어져 있어 뭐 어쨌다는 소식도 내게 전하지만 듣기 싫어 그딴 건 이제 내 손에 없으니 굳이 알 필요 없어 날 건드리지 마 슬퍼 나 항상 화가 나 있어 뭔가를 망치고 싶어 그게 너가 아니길 빌어 깨뜨리기 싫은 질서 평화를 되찾고 싶어 쓸데없는 걱정이 깊어 아주 미쳐버리기 직전 그건 사랑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내가 바란 게 아니야 그렇게 날 대하지 마 그건 사랑이 아니야 장난하지 마 네가 맞는 게 아니야 우린 다른 거니까 오늘 나를 사랑하는 미술을 골라 루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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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